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오늘은 은총씨와 함께 라이어러 2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라이어러 1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1이랑 2의 차이는 단자뿐이다. 단자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차피 이걸 나중에 하게 되더라도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에서 다른 점을 설명하고 나면 어차피 사운드의 퀄리티는 똑같을 것이다. 우리가 오늘은 다른 곡으로 한 번 더 복습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고 오늘 사이트에서 어떤 게 다른지 단자가 몇 개가 더 있는지 이런 거를 비교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분만 낸다. 기분만 낸다?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장님한테 라이어러 1, 2를 예전에 얘기한 적도 있어요. 얼마 정말 단자 하나 차이 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그렇게 2부씩 따로 리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또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한다. 여러분들도 이게 겹치는 거는 패스하면서 알아서 깨알같이 중요한 것만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옛날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2i2, 4i4 이런 거 생각해보면 어차피 그때 엔진 다 똑같고 가다가 중간에 이제 뭐 8i8 이런 거 되면서 엔진 자체가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늘어나고 이런 건 의미가 있지.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다 똑같은데 단자 수만 다른 건 우리가 아니 이걸 다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했으나 있다.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해라. 해라. 그것만 와서 보는 사람도 있다. 이거를 뭐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하는 리뷰를 뭐 이렇게 찍어놓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그 악기들을 한 군데다 다 모아놓는 건 어렵다. 그런데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뭐 아까 현 PD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느낌일 것 같아. 그 카메라가 화소도 똑같고 기능도 똑같은데 예를 들면 그 카메라는 액정이 달렸어 예를 들면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그 액정 달린 모델 리뷰를 찾아보고 싶은 거지. 아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나는 그게 뭐 재원이 똑같은지 나는 알 길이 없으니까 그치 모르지 그러니까 그거를 검색했을 때 그게 나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의미가 있다. 좀 멋있는데? 지금 저기서 현 PD님 엄청 고개 끄덕거린 걸 봤어요? 왜냐하면 설명 잘하네 이런 느낌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게 맞는데 맞아 우리나 지겹지 뭐 우리나 지겹지 뭐 지겹지 건우야 쟤 지금 진심으로 꼬닥거린 것 같지? 저걸 화면 땄어야 돼 와 진짜 진심이다 저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겨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는 뭔가 새로운 것처럼 그렇습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레코딩 타임스를 보는 사람들 중에 1, 2부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서 모든 회차를 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없어요. 솔직히 없다. 발취등의 콘텐츠다 생각을 하고 오늘도 했던 짓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어로 1 할 때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하얀 거 나와 있잖아요. 얘는 어차피 패널 자체가 이번에 블랙으로 다 바뀌었는데 그거 말고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만약에 화이트 블랙이 그 재고가 둘 다 남아 있어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면 반드시 블랙을 사세요. 왜냐면 그게 훨씬 더 멋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약간 그거는 진짜 막 그래요. 어 그냥 어 이거는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거지만 이거랑 사먹을 때 블랙이 멋있어요. 맞아 더 멋있더라. 그러니까 단순한 취향 차이가 아니고 이 겉에 그릴의 재질이나 느낌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블랙이 조금 더 비싸보여요. 이거는 뭔가 약간 컴퓨터 기기 장비 같은 약간 주간 기기 장비 같은 느낌인데 쟤는 그냥 딱 고급 오디오 장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둘 선택할 수 있으면 까만 걸로 하시라. 저희도 오늘 그래서 까만 거 볼 줄 알았는데 오늘도 촬영용으로는 하얀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단자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Compare the featur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iar of 1, Liar of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때 검은고 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니 재밌다기보다 진짜 쓸데없는 거. 이걸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은 검은고 2가 됩니다. 검은고 자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능 비교. 검은고 1, 검은고 2 그냥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됐지? 네 그러니까 그 Liar를 그냥 검은고 자리로 번역을, 직역을 한 결과 검은고 1, 2가 됩니다. 자 이거 보면 일단 앞에서 봤을 때 단자가 여기 인풋 하나 달려 있는데 얘는 이제 앞에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 1, 2를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똑같아요. AD, 아날로그 인풋 채널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DA, 아날로그 라인아웃 채널이 두 개가 있다. 여기는 아날로그 라인아웃 채널이 4개가 있고요. SPDIF의 디지털 인아웃이 여기 딸려 있는데 SPDIF의 ADAT 디지털 인아웃이 되고요. 그리고 AS3 모드, RCA 포노 이런 거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리고 워드클락 싱크 인아웃이 있고 이게 디지털 인아웃의 단자 규격들을 다양하게 뒤쪽에다 배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단자가 간단하게 보이거든요. 얘는 보면은 깔끔, 여기만 있잖아. 디지털 단자 쓸 수 있는 게. 근데 여기는 좀 많죠. 온갖 종류의 뭐 이 RCA 케이블, 폰잭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양한 규격의 디지털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는 인아웃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캐논도 하나인데 여기는 두 개의 좀 더 여러분들이 다양한 오디오 기기 외부 기기를 사용하시거나 외장 장비하고 연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라이어러 2를 사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늘 설명드리지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정도 돈을 쓸 거면 우리는 2로 가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이왕이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싸지가 않죠. 원도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책업으로 갈 거고 할 거면은 좀 더 여유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조금이라도 돈을 더 써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럴 거면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AS3 모드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저희도 이거를 그냥 찾아봐서 아는 거지 디지털 인어 많이 안 쓰시죠. 네. 근데 이번에 좀 저기 새로 장비 좀 사고 좀 써보려고 SPDIF나 이런 것들. 저도 사실 이번에 SPDIF로 녹음을 좀 받아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선실이잖아요. 무선실로 갔을 때 그거를 실제로 엔지니어는 친구들도 그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케이브도 추천을 해줬어요. 뭐 어느 정도 가격도 이 정도 쓰면은 그렇군요. 잘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혹시나 하게 되면 괜찮으면 저한테도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이런 오디오 장비 리뷰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또 출신 성분이 기타를 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아날로그 장비들 그냥 오오잭과 캐논잭을 쓰는 거에 너무 그냥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다른 디지털 인아웃을 잘 써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게 좀 피상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 인아웃에 대해서 조금 더 경험을 해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정리해서 곧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AES라는 거는요. 오디오 엔지니어링 소사이어티 이런 규격을 만든 업체들, 단체들 이런 것들의 줄임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단자를 어디다 끼워라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은 기능적으로는 설명을 못 해드리는데 다양한 전문가용 디지털 신호 오디오 단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업그레이드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판매처, 수입처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300만 원대 초반이에요. 지금 라이어러 2가 블랙패널, 블랙패널 사셔야 돼요. 305만 원 블랙패널 이뻐 보자. 라이어러 1은 라이어러 1은 239만 원 아 차이가 좀 나긴 나 차이가 나네 뭐가 늘어났었죠? 네 그 AES랑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죠. A-DEC랑 A-DEC랑 RCA 폰잭 이런 것들 워드클락도 있고요. 저런 것 때문에 이제 100만 원의 값이 확 뛰어버리는 느낌이라 이건 좀 잘 선택하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6만 원이에요. 100만 원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그 정도 선에서 사실은 그 디지털의 단자뿐만이 아니고 인풋 자체도 그 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더 어쨌든 이거는 구수가 너무 적어. 아 근데 솔직히 저거는 너무 적어. O-JEC 하나 CAN-O-JEC 하나 못 써. 나 못 써. 아니 그래도 두 개씩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그 구수에다가 디지털 인아웃에다가 조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프리즘을 간다면 분명 이걸로 왔다.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옥스 옥스는 어차피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걸로 빼놓고 뒤쪽에서는 캠퍼. 근데 그래도 마이크 꽂을 데가 없네. 맞아. 왜냐면 마이크도 왠지 캐논에다가 꽂아야 될 것 같은 우리의 강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이 프리즘 사운드를 선택을 할 때 그런 구수라든가 단자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여튼 지금 이 프리즘 사운드의 라이어러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단자 수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엄청나게 하이테크 레퍼런스급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질에 대한 걱정이 우리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강박 같은 거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그런 음질 열화가 일어날 만한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어러 2 여기 소프트웨어 지난 시간에 보셨죠? 이뻐 이뻐. 나 마음에 들어요. 이거 AUPA 이거 뭔지 댓글 달아달라고 혹시 아시는 분 물어봤는데 뭐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아무도 모르신다기보다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삐졌어? 삐졌어. 약간 삐졌어. 그리고 베리파일 이거는 뭐 이제 저희가 이런 기능이 있구나 그냥 설명만 드렸었던 거였는데 사실 저희도 베리파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이걸 사시는 분들은 이거를 해놓으면 뭐 디지털적으로 소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바로 잡아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테크 스펙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들 다이나믹 레인지 라든가 이런 것들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디테일 스펙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 많아. 이게 프론트 패널 열면 프론트에 해당하는 거 다 나와 있고요. 굉장히 뭐가 많죠. 프리즘 얘는 친절해요.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서포트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라인 인풋 여기에 다이나믹 레인지 116 보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리앰프 마이크 프리앰프 인스트루먼트 프리앰프 그리고 아날로그 아웃 여기죠. 메인 115 다이나믹 레인지 115 나옵니다. 디지털 인풋 굉장히 많은 인풋을 제공을 하고 있죠. 디지털 아웃 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워낙 얘도 체급이 높은 애라서 그렇습니다. 피지컬 2.1kg 이런 악세사리가 제공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굉장히 스펙이 상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세부 수치들을 읽고 인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쭉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쯤에서 외관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자 프리즘 사운드의 라이어러 2입니다. 라이어러 2. 우리 저번 시간에 1을 했는데 바로 2답게 인스트 인풋이 두 개가 바로 앞에 있구요. 그 다음에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찾아봐도 나오지도 않는 아우파 오파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알고 싶어요. 여기 C창이 있구요. 이게 인피니트 로그가 달려있습니다. 얘는 걸려요. 얘는 걸립니다. 얘는 헤드폰 볼륨을 조절하실 수가 있구요. 밑에 패킹이 있고 옆면 그냥 그릴 그리고 후면부가 이제 굉장히 많은 만자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밖에 디지털 인어웃이 이렇게 밖에 없었는데 다른 것들이 많이 생겼죠. 이제 뭐 이런 그 워드클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이따가 스펙 보면서 설명을 드릴건데 다양한 그 형태의 그것들이 많이 생겨서 이 뭐 A 뭐니 이거 AES 뭐 이런 디지털 신호 오디오 단자들이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이런 거 안 써봐가지고 그 다음에 마이크 인프 1 2 라인 아웃풋도 늘어났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이 스펙이 다 이 디지털 인아웃과 단자가 늘어난 데서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 네. 잘 봤구요. 좋았습니다. 외관 이렇게 보고 왔구요. 확실히 뭐 좀 다르죠? 약간 다르죠? 네. 그게 뭔가 많아. 뭔가 많으니까 보는 재미는 좀 더 있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다가 어차피 사운드의 퀄리티는 똑같을 거긴 하지만 그냥 한 번 더 프리즘 사운드는 이러했다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억나시죠? 여기 프리즘 사운드 어 이게 좀 뭔가 화려하면서도 약간 잘 인지가 안되는 네. 그냥 하지만 예뻐요. 예뻐요. 굉장히 예쁩니다. 이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시연을 통해서 어 사운드를 알아보도록 하죠. 라이어러2 사운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즈 레코딩 레코딩 레코딩